경상남도가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 140명으로 구성된 UNCBD 범도민유치위원회를 29일 출범시키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1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만나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많은 경남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